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 으 으 함백산 도깨비가 아 3척을 갖다 새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멋진 경치가 하나 보이기 때문에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촥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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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으 으 강원도 삼척시 가공 면 인가 하는 에 동네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 건너 쪽에 아주 좋은 경치가 이렇게 에 보이기 때문에 으 짧게 한번 여러분 타고 보고 있습니다 으 으 뭐 으 으 으 을 몇 num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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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